한국국토정보공사 뭔 죄를 찍길래요? 흑산도 과정하실까? 이 양반은 말이요! 대역죄인인디! 호기심 많은 인간에게 낯선 곳만큼 좋은 것이 또 어디 있겠는가? 상관! 겁나게 고맙소 나한테 과감하네 내가 아는 지식이랑 너의 물고기 지식이랑 바꾸자 이것은 분명히 거래입니다 내가 남을 알아두지 못함을 걱정봐라 내 공부 시간이야 이놈아 장대야! 저건 장동원디 문꾼이 갖고 이름을 붙이면 되겄지라 철모고 어떠냐 마이도 못하고 따 미역말도 세금 김말도 세금 짜잔한 것까지 다 새긴 눈맥이오 우리 어떻게 선거예요? 하늘에서 명한 것이 성이라는 것이오 고 성을 따르는 것이 도우라 했느니 왜 노면에 나섰어? 이곳! 안 돼요! 아이고 계속하고 멈추게 살라고요 너 다른 생각하고 있구나 인자 지도 사람 대접 좀 받아야겠습니다 공부해서 출세하고 싶지 임금 품에 틀어야 백성을 위할 수 있을게요 임금 품에 틀어야 백성을 위할 수 있을게요 너 같은 놈 때문에 니가 말한 성냥이 여머냥 욕골이 된 거야 이놈아 산상님 산상님께 어보는 뭡니까? 내가 바라는 것은 양반도 상농도 없고 임금도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이다 그 전혀 없을까요? 그 전쟁이 없을까요? 그 전쟁이 없을까요? 이 영상은 그 전쟁이 없을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